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입니다 달려와 달려 가는 자리 보면 그 날 세상 그 눈은 나에게 정말 나야 어머 어머 이런 남자가 어디 쌓아왔을까 내 맑은 미소 끝이 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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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우린 마켓 창력스 hating 42위 남자가 어디 쌓아왔을까 나는 그냥 자기 합격 끝나면 세상 그대만 말해도 나에게 정말 어떠한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한 송소리 한 번 들어볼까요? 한 송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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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송소리